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사칭 사기 스팸 이런것들 우리가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하다 하다 진짜 별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요 실제 고용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위장한 문자를 조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스 보스랑 얼만큼 친하세요 아니 사실 보스랑 친하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보스랑 연락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스한테 연락이 안 오는게 장땡 아닌가요 근데 이 보스가 문자가 옵니다 아 뭐야 진짜 아 얼굴 안 봐서 좋다 했더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문자로 보내요 그래 아 짜증이 나죠 아 자네 미안하네 아 내가 지금 자네한테 급하게 부탁할 곳이 있는데 말이야 아 좀 제발 도와주게 지금 응급 상황이네 아 이런 젠장 이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이거 보스 왜 아 진짜 네 무슨 일이십니까 보스가 얘기를 하죠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지금 급하게 클라이언트한테 기프트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아 이게 결제가 안돼 미안하지만 자네 그 타겟이 가까이 있다면 타겟에 가서 200불짜리 기프트 카드 7장을 구매해서 뒷면을 긁어서 번호를 좀 할까 말까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이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스가 부탁을 했으니 들어준다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왜 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시면 안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사기래요 이렇게 그 실제 고용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그리고 이름을 이용해서 직장 그 사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주들을 사칭을 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사기를 치는 것이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 코로나 19 기간에 고용주를 사칭해서 기프트 카드를 대신 좀 구매해 달라고 하는 걸 이른바 보스 스캠 이라고 합니다 이 보스 스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4명 중에 1명은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스가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 돈에 관련된 것을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스 말이니까 충성 하지 마시고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 라고 의심을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그 1인당 피해액이 약 840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주요 업체를 구글 이베이 아이튠즈 타겟 아바존 카드 이런 거를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보스 스캠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800-771-7755 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스 스캠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